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7번째 시간입니다. 황벽이 다시 말했다. 다만 한 마리의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사물이 움직이는 곳을 보자마자 지전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립과 다르지 않구나. 질문과 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만 한 마리의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사물이 움직이는 곳을 보자마자 지전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립과 다르지 않구나. 이거는 고사도 있죠. 한 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다니고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 물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의 세계에서도 좀 이렇게 겉으로만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오르니 그르니 이렇게 시빔 분별하는 것보다 이런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의 어떤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유, 원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 세간에서도 사고가 더 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면이. 그냥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한마디에 그냥 자기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보다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유, 원인이 뭘까 이런 측면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훨씬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되죠. 물론 세간도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어떤 세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에서는 이제 이런 비유를 세간에서 쓰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출세간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강아지는 흑덩이를 던지면 흑덩이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쫓아서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거냐 못 먹을 거냐, 맛 있는 거냐, 맛 없는 거냐, 저건 고기냐, 반찬이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가서 보면 고기인 줄 알고 가서 보면 흑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몇 번 반복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좀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뭐지? 뭔 새로운 건가?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망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 새로운 거라고 그래요. 이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는 체험을 해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해가 뜨고 지는 거든 기러기가 날라가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생멸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도 생멸이죠. 우리가 세관에서는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고는 멸이고 오는 건 생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움직임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생멸법입니다. 그러니까 세관법은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까지는 참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생겨나고 병들고 눕고 죽고 하는 것도 그냥 생멸법이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하고 아무 다를 게 없는 생멸법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워낙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집착한 바가 없어. 당연히 나기 때문에 이 몸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잘하든 못하든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지. 워낙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집착이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나뭇잎이 생기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도 똑같은 거거든.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몸뚱아리도 다른 거하고 사물이나 다른 거하고 똑같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이런 부정물은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런데 사람은 무정물은 아니죠. 그래서 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유정물 중에서도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벌레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우리도 동물이지만 하고는 또 다른 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의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초보적인 의식이라고 하든 어쨌든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의식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듯이 코끼리의 코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듯이 사람은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 의식이 발달된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항상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의식 속에서는 이게 없죠. 그래서 의식을 벗어나야 되고 말은 전부 우리 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비유는 마음공부에서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린다. 이건데 그거는 흙덩이 우리 마음공부에서는 흙덩이를 자꾸 던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도 쓰던데 자기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입니다.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목소리, 분별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 분별망상이 나오는 그냥 그거를 그냥 콱 하고 사자가 문다라고 하는 그걸 그냥 꽉 한번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씁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별망상이 나오고 생각, 느낌, 감정이 나오는 이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곳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짜로는 마음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또는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로 이름을 붙이긴 붙이는데 근본은 절대로 근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여기에서 여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든 그렇다고 여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을 수는 없어 여기가 심장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또는 여기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느낌도 아니고 그런 거다 그럼 그건 느낌이고 견문각지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견문각지라고 그건 느낌일 뿐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알밀일 뿐이고 우리가 또 어떤 자연의 이치, 도리 뭐 이런 얘기할 때 자연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이 도리의 이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거를 보거나 듣거나 아는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둘이 되는 거예요. 왜 대성불교에서 이 불법을 자꾸 불의법이다, 불의법이다, 불의법이다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생겨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생각이 있으면 온 우주가 생겨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있으면 우주는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떤 감각 비슷해요. 우리가 굳이 세상살이 비유를 해보면 그냥 감각이야.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논리나 합리나 과학은 설명이 돼요. 그런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걸 얘기를 해보면 자전거를 이렇게 타 안 넘어지고 타 그런데 이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이렇게 타 어떻게 안 넘어지고 타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쳐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치면 좀 그런 감각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 한 번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감각 미약한 감각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아주 약한 감각이라고 할지라도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의지해왔고 써왔던 이 분별망상하고는 다른 어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제3의 눈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 눈 두 개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제3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이 감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감이라고 표현을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이 아닌데 이 느낌 감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 감이 있는 거예요. 이 감이.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몸을 돌려서 몸을 돌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측면에서 보면 자꾸 밖으로만 나가는 거거든.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면 이건 이거야 저거야 하고 십이 분별하잖아.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설법을 들을 때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좀 100%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 감정, 알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 내 안에 있다고 알고 살고 있잖아요. 나한테 저장이 돼 있잖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컵에 저장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나간다. 이 말이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저걸 밖에 있다고 그러지. 내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알미라든지 그건 지금 다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망상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일 겁니다. 밖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닌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들을 분별할 때는 밖에 있다고 그래요. 왜 이게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난 느낌, 생각, 지식, 기억, 기분 전부 그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야. 현상이야. 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현상처럼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현상처럼 내 생각 느낀 감정도 그냥 현상이야. 현상.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걸 전부 바뀌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이름 붙일 만한 건 뭐냐. 그냥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고 이게 근본이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그 이름이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느냐. 없어요. 실은 없어. 그래서 제가 가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전부 밖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다니까. 밖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내 느낌, 감정, 기분, 생각, 지식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옳다, 그러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하면 증명할 수가 있어. 내 생각이 왜 옳은지를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내 알매 대상이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십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가 없고 좋다, 싫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죠. 좋다 하는 이, 좋다 하는 이것도 그냥 이거의 표현이고 싫다 하는 것도 그냥 이거의 표현이고 옳다 하는 것도 이거의 표현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일 뿐이라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뭘 시비하고, 뭘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는 사실은 이거의 표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분별을 해서 헤아리고 시비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과는 전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이건 찾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에 자기 삶의 경험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100% 그런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허전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또는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벗어난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어떤 게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찾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찾고 있는 그거는 한 번도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외에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선사들이나 불교에서 안심하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하고 또 안심하라고 그래요. 왜 안심하고 또 안심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분별망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이게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라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쉽게 말하면 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구하고 있는 또는 바라고 있는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모습으로 딱 드러나기만 하면 12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안함이니까 멀리해야 되고 불안하지 않는 어떤 거를 찾아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부분이 제가 이걸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얘기를 서양의 영성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도 하여튼 그런 책들을 읽어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엄청 힘든 어떤 시련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 삶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참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읽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저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느낌,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지금 이 고난과 힘겨움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박절하게 당신은 헛소리만 하니까 이제 당신이 하는 얘기는 난 안 볼 거야. 이것도 안 돼 또.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찾고 있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이렇게 지내보면 그런 말이 물론 처음부터 설명은 못 할지라도 실감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늘 그냥 안심하고 또 안심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는 불안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삶이 버거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느낄지라도 그렇게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삶을 통틀어서 순간순간 겪는 어떤 경험도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고 두렵게 협박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왜 제가 단언하느냐 그게 우주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실상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똑같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읽은 것 같아. 그럼 막 이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전쟁하거나 어떤 원앙과 미움을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이런 일은 그럼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저 말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눈을 우리가 사는 어떤 현실로 돌렸을 때는 현실이 평화롭거나 사람들이 다 친절하거나 다 이쁘거나 이러지는 않아 보면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 독질도 있고 그러니까 죄도 있고 이런 일은 그러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제가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1도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이걸 한번 내가 밝혀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걸 발심이라고도 해요. 그런 걸 불교에서는 발심 내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런 게 밝혀집니다. 답이 뭐다? 그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그 답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답이 한번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늘 그 답을 온갖 모습으로 자기가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모습으로 생각, 느낌, 감정으로 그 답은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나 소리를 쫓아서 분별만 하지 않으면 시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느낌, 감정에서 그냥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을 돌려서 그러니까 자꾸 분별망성만 쫓아가니까 그건 밖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한자로도 그런 게 있어요. 환원이라는 말도 환원도 돌아온다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 반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할 때 우리말로 하면 돌이킨다는 말인데 돌이킨다는 말은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려서 이렇게 온다는 말이잖아요. 환원도 그렇고 도덕경에서는 이 반자로 써요. 이 반, 이 반자로 쓰는데 그게 전부의 어떤 생각 따라서 느낌 따라서 감정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만 살다가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고 시비라고 그래요. 그거를 모습을 쫓아서 말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 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다가 돌이킨다는 말은 그런 분별이 한 번 뚝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돌이키는 곳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나로 돌이키면 뭐 할 겁니까? 나로 돌이켜봐야 나라고 하는 건 생각 느낀 감정이고 몸뚱아리인데 여전히 분별이죠. 그런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던 그게 한 번 이렇게 딱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분별이 부러지면 분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뚝 부러지면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생각과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일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을 세우는 이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뭘까? 법을 가르치는 걸까? 법을 드러낸 걸까?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만 하다가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시원하게도 여기 딱 통했을 때는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니야.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가 소리가 아니다니까. 소리가 아니고 뭐냐? 뭐는 아냐?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니면 뭐냐? 뭐는 아니라니까. 뭐다 그러면 또 생각인 거예요. 또 알미고. 뭐다 그러면 그 뭐다라고 하는 내가 있게 되는 거라니까. 뭐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재상, 비상인데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그럼 모습이 모습이 아니면 뭐야? 이러면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분별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알고 싶은 거야. 또 이 말을 쫓아서 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거를 또 캐고 싶고 그걸 손에 잡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알매 욕구죠. 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모습이 모습이 아니면 되는 거야.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거기서 끝이 나는 거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소리가 아니다. 소리가 소리가 아님을 자기가 채득하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한 번 뚝 부러지는 체험. 이거는 생각이 부러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실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뭐 이런 말들을 현대 과학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걸로 이런 뜻이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알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별망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소리가 소리가 아니다. 그럼 그럴 뿐이면 되는 거야. 그럴 뿐이면 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실감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실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원해져요. 뭐지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고 없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시원해져. 자기의 의문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져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를 들면 반야심경의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색을 우리가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모습.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이제 색이라고 그러는데 색이 공이다 이 말은 색이 색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럼 색이 색이 아니면 뭐지 하면 안 된다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러면 그럼 깨달음이 깨달음이 아니면 뭐지 이건 우리가 내 분별해왔던 습관이야. 알맥의 욕구죠. 뒤가 없다니까. 모습이 아니다 이럴 때는 그 뒤가 없어요.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가 끝이야 그냥. 색이 색이 아니다가 끝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딱 끝이 나는 거지. 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뭐지. 법을 드러내는 건가. 이러면 끝이 안 난 겁니다. 또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 끝이 안 난 거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끝나고 손가락으로 법을 가르치는 방편이다. 이 말을 왜 하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문답도 다 그런 거거든. 법을 묻고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물었을 때 이 선지식이 한마디 가르치는 이런 가르친 말도 똑같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실 거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두를 했기 때문에 뜰앞에 잔나무라는 화두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화두할 때는 당연히 의문이 있었어요. 도를 물었는데 잔나무라는 사물을 가르치니까. 여기에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갈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긴 있으니까 그거를 수행이든 어쨌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하겠습니까? 뭔가 있어 지금 저기에. 도를 물었는데 잔나무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어떤 건지를 밝혀보려고 했다니까. 물론 이제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문, 갈등이 있어서 그걸 밝혀보겠다고 법문도 듣고 마음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실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절대 수행 안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할 때는 어쨌든 그런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의문을 깊게 가져도 밝혀지질 않으니까 열심히 화두를 하다 보면 이 의문이 해결이 되겠지. 화두가 타파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파가 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타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걸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선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이런 스승님의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가 법문 듣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그 체험이 한 번 딱 되니까 화두할 때하고 다른 점이 뭐였냐. 당연히 달라야지. 화두를 할 때는 아직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도가 뭡니까? 그런데 사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겠지. 저렇게 사물을 얘기하는 데는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저는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뭔 경험이 있긴 있었어. 그냥 경험하고 어떤 느낌이 있었으니까. 뭐가 그냥 탁 정지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냥 통째로 멈춰버리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저도 조바심도 나고 혹시 체험이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스승님 법문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일 먼저 다가온 건 이겁니다 했어요. 그렇게 이게 뭔지 몰라서 의문이 있고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알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더라고 여기서 딱 끝이야 더 이상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그냥 없어. 그 뒤가.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해왔던 이 화두. 뜰앞에 잣나무. 도가 뭡니까? 뜰앞에 잣나무. 없어. 뜰앞에 잣나무. 거기 끝.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 나. 저도 모르게 그냥 끝이 난다니까 그냥. 도를 물었는데 이 사물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이유가 없어 그런 거. 무슨 연관성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물을 얘기했다라든지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답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뭐가 없어 그냥. 뭐가 없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냥 뭐가 없고 그냥 시원하고 모든 궁금증이 사라지고 제 내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만 있었지. 뭐가 없는지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을 몰랐어 저는. 체험하고 몰랐어요. 몇 년 동안 몰랐습니다. 앞뒤가 끊어진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 말이. 이제 체험을 하고 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 10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뒤가 없어.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이겁니다. 해서 의문이 없어. 의문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지. 그냥 이건데 뭐. 왜가 없어. 거기에 왜라고 하는 거. 이 질문과 이 답 사이에 왜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분별 망상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 버립니다. 왜? 왜 뜰앞에 잔나무라고 가르치고 답하지? 이 순간 미궁 속에 빠지는 거야. 왜? 처음부터 왜라고 하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뜰앞에 잔나무니까 잔나무라고 한 거야. 도가 뭡니까? 뜰앞에 잔나무다. 이럴 때는 뜰앞에 잔나무니까 잔나무라고 한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이유 그러면 이 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뜻이 뭘까? 그러면 이 뒤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앞뒤가 없어.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뒤 없는 거는 생각이 끊어지는 거더라고. 앞생각, 뒷생각이 없는 거더라고. 제가 화두할 때 이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막연히 제 생각으로 아, 그런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는 제가 막연히 이해를 좀 제 나름의 이해죠. 막연한 이해를 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어떻기를 자기도 모르게 달고 살거든. 거기에 오염돼서 산다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앞뒤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저 손가락이라고 하는 저 손가락으로 돌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그 뜰앞에 잔나무라는 답을 듣고 물었던 스님이 있잖아요. 그 스님은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사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되묻거든, 조주한테. 이건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도를 물었는데 사물인 잔나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도를 물었는데 도 아닌 사물을 말해 자기 스스로 도와 사물을 나눠놔 버렸잖아.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눠놨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눠놓고 조주 스님이 뜰앞에 잔나무라고 이야기한 이것까지도 조주가 얘기한 조주까지도 자기가 나눠놔 버렸어요. 아니, 선지식이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가르치지? 하고 당연히 자기가 나눠놓으면 상대도 다 나눠놓고 세상도 나눠놓는 거지. 자기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세상도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눠놓잖아. 옳은 일, 그른 일 이렇게. 자기가 분별해놓고 상대방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시비고. 그게 시비예요. 비록 말로 안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자기가 나눠놓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 그른 사람하고. 그건 자기 생각을 쫓아서 밖으로만 향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냥 사자가 딱 몸을 돌려서 물어버리듯이 그냥 기준을 물어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공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돌이키라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건데 합류하지 말고 밖에다가 누명 씌우지 말고 모든 시비 분별은 옳고 그름은 자기로부터 나온다. 자기 기준과 틀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가 기준과 틀이 없으면 틀이 없는데 어떻게 길고 짧다고 얘기하고 옳다고 그러다고 얘기하고 선이다 악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틀이 없으면. 틀이 없으면 뭐 당나귀나 노루나 멧돼지보다 사람이 더 낫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틀이 없으면. 다시 말했다. 이에 다시 말했다. 우리 이 선종이 예로부터 전해왔지만 사람에게 아르마리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다만 도를 배운다고 말했을 뿐이지만 이 말도 벌써 방편으로 유도하는 말이다. 그러나 도는 또한 배울 수 없으니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서 얻는 거는 전부 밖에서 들어온 거다라는 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살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쌓이는 건데 왜 이게 밖에서 들어온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까 한 번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는 사실은 자기가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걸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도 할 거고 행복이라고도 할 거고 부라고도 할 겁니다. 권력이라고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것의 모습일 뿐이거든 자기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는 동안에도 자기 스스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요. 이런 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노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맞아요. 그 뭐라고 나오죠? 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뭐 이런 한자로 천지 불인 이 말이 맞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는 괴롭거든 근데 그 괴로운 울부짖는 그 모습으로 이 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진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울부짖고 있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이 천지는, 이 진실은 그 모습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정의라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꼭 좋은 모습으로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만 이 진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도덕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도덕경은 뭐 천지 불인이다 또는 임금은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기서 임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천지, 천지라고 또 표현했지만 우리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천지, 임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삶이 무겁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목로와 통곡하는 이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 그냥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유로. 물과 물결 물결은 물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높이 치든 낮게 치든 단단하게 치든 거세게 치든 거기에 감정이 없어요. 사사로운 정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또 비유하는 게 이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많이 비유해요.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한 번도 거울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을 한 번도 배척한 적이 없어요. 배척할 수가 없지. 거울에 모습이 드러날 때는 거울과 모습은 하나거든. 둘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본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거울 스스로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고 물과 물결 이 물결은 물을 떠날 수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본래 그런 거지 우리가 어찌해서 배우고 익혀서 또는 밖에서 얻어와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야. 본래. 똑같은 거거든.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떤 진실이라고 자유,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물과 물결처럼 거울과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본래 그럴 뿐이라니까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원래 그럴 뿐이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이 모습 하나하나는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러니까 희한하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싫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물결이 착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거울에 비친 모습이 착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특징 얘기했잖아요 우리 특징. 사람, 인류라고 하는 특징 의식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것보다 발달되어 있다 이것도 저는 확신은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최고 아니 코끼리도 그럴 거 아니야 코가 길고 다른 거에 비해서 길고 발달이 돼 있으면 무거운 나무를 들 때도 코로 들고 코를 높이 올려가지고 먹을 것도 따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코끼리는 참 저 긴 코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사람은 의식을 의지하고 있다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 느낌, 감정이거든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코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 이런 것은 이렇게 고정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져지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것도 맞지는 않는데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의식도 다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식에서 그리는 상은 이렇게 이런 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야 떡 그러면 딱 그려지고 사과 그러면 그려지잖아요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잖아 그게 신 그러면 그려져 부처 그러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인지 뇌 속인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려지잖아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 내냐 어디냐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착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진 있잖아요 사진 또는 드라마나 영화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심취하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현실 같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 경치를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보는 것보다 그걸 찍어와서 TV나 영화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현실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 왜 내가 우리 분별하고 착각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이 그림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그 목표가 현실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지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면 물론 자기도 모르게 그려지겠지만 그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그거를 찾고 구하고 어깨에서 애쓰고 노력하게 돼요 지금 이 진실을 벗어나버립니다 그 순간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진 그게 현실이 되는 거를 만족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질이냐 아니면 추상적인 거냐 이미지냐 이걸 가지고 따질 때는 모습의 그런 걸 가지고 따질 때는 이게 진짜고 머릿속에 그려진 것은 우리는 가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다 그럼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생각이 있는 것도 현실인 거고 이것도 현실인 거지 현실이다 그러면 현실이다 그럼 마음 공부해서 출세관에서 현실이라고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딱 증명할 수 있는 건 현실이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 현실이지 현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꿈도 현실인데 우리가 꿈을 어디 이상한데 몸뚱아리가 가서 꾸는 겁니까 안 그래요 자기 안방에 누워서 꾸어 현실이지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려진 어떤 상, 그림, 이미지든 이렇게 있어서 진짜 있어서 우리가 봐서 모습이라고 하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반야신경 보면 첫 문장에 나오죠 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물질적인 거 그러면 수상 행식이 뭐냐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상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들 느낌, 감정, 의지, 뜻 이런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거라고 그럽니다 정신적인 거는 이 물질적인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불법 또는 마음 공부를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를 나눠가지고 이건 이런 이치고 정신적인 건 저런 이치다 이렇게 안 따져요 다 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있어서 모습이 드러난 거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도화지에 그린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진 겁니다 그런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그 모습들의 실상이 뭐냐 마음 공부는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모습도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이게 이 진실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안 따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가 어떻게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생각 느낀 감정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는 없었어요 내가 태어난 뒤부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든 태어나기 전에 있었냐 태어나 뒤에 생겨난 거냐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거든 저거든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공이라고 해요 공 우리말로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의 모습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도 우리 몸뚱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감정으로도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신통하다고 그러지 제가 진실로 찾고 있는 건 그렇게 신통한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에서든 이 진실은 한 번도 거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안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찾을 게 없어 늘 드러나 있고 늘 분명하고 찾을 게 없어 당연히 배울 게 없어요 배운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알 게 없어 그리고 알 게 없어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거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게 새로운 거지 이건 늘 있던 거야 늘 있던 거 늘 있던 건데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모습 소리 색깔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여기서 딱 끝이 나 그냥 여기서 딱 끝이 나게 돼 있어 여기서 딱 끝이 나 하여튼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원을 가지고 이런 설법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야 돼 생각이 뚝 부러지면 그냥 이거 밖에 없어요 그냥 전부 일이야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닥터 닥터 닥터